K리그2 안산의 임종헌 전 감독이 구속될 기로에 놓였습니다. 2018년 태국 프로축구 감독 시절 한국 선수 2명을 선발하는 대가로 에이전트에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. 선수 1명에게는 입단시켜 주겠다고 속여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. 임 전 감독은 지난달 팀에서 경질된 상태입니다. 임 전 감독 시절 한국 선수 2명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.